그래. 엄마랑 누나한테는 이미 말했어. 나도 마음 식은 지 오래야. 너 진짜 눈치 못 채운 거야? 솔직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거지. 나는 좀 징그럽다는 생각도 들었어. 너 내가 아는 남수 맞니? 철없을 때 너를 정말 좋아한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제발 헤어지고 싶어 것도 사실이야. 정말 짜증나. 왜 이런 거 얼굴 보고 얘기하게 만들어? 그냥 좀 알아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됐냐? 조남수, 너 참 예의가 없구나. 예의? 나는 그날 모멸감을 느꼈어. 니네 언니가 절대 결혼 못 한다고 난리쳤을 때. 야, 얼마나 사람을 없이 보고 무시했으면 우리 누나랑 매형 있는 앞에서 나한테 그래? 미안하다고 했잖아. 언니도 사과했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잖아. 그랬지. 거지한테 적선하듯이. 어디 정말 들어와서 사나 두고 보자 하면서. 너 다른 여자 생겼니? 너한테서 마음이 떠난 게 먼저야.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소림아. 누나.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. 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? 나를 사랑하게 했니? 뭐 추잡스럽게 이딴 거 하지 말자고. 그냥 나도 내가 뭐 한때는 내 친구 너를 정말 사랑했었구나. 이렇게 추억할 수 있게 해줘요. 연락하지 마요. 부탁합니다. 응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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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